정말 재미있다.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알아들었어요? 네, 알아듣었습니다. 기억 남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네, 하나 얘기해 주시죠. 제가 아무래도 격두기 선수잖아요. 그래가지고 액션 시윙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 하나에 제가 이런 상태에서 예? 불알... 아, 참. 낭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용어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한 말이 몰라가지고. 진짜 용어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런 웃음, 예한지 못한 웃음. 친구까지 같이 해주라고요? 아니, 친구까지 같이 해주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드라이버. 드라이버에서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기라도 저는 엄청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긴장되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고 아직 약간... 너무 이상해요. 지금까지도 글씨를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글씨를 생각하면... 아직 못 빠져나오신 거 같아요, 이걸로. 아직 못 빠져나오신 거. 못 빠져나오신 거. 글씨를 해서 못 빠져나오고 계시는 추성훈 씨. 아마 글씨를 이제 또 관객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굉장히 명장면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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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